그렇게! 잠깐! 조금만! 소개별ёт 했냐?! 그러면 부담돼서 못해. 부담줘지 말고 지금 한 번.. 간다. 흐으흐흐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이게 순서가... 바람에 오겨!!! 갑니다. I almost fan. 바람에 오기 전. 맞아, 둘씩! 웃어요? 오빠, 달려!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금시한 띠, 지우 선배에게 헤맷을 건넨다. 내려와! 음...끝. 야야! 어? 저거. 오빠! 아 왜 말이 없어. 아 나구나. 나 뭐요? 당황했잖아. 단 yarn!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엄청난